5월 17일자 페이스북, 저거 직접 쓰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양희동 씨의 죽음을 기획 분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한 거 없어요. 아니,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부위원장, 건슬러 부위원장 이 1분 가까이 수수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장관이 인용한 기사는 취지 없이 쓰여졌다는 것이 강릉경찰서의 증언이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분심방조는 허위임을 증언했어요. 주무 장관으로서 저는 방조했다고까지는 하나 했습니다.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말리지 않은 거랑 방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저는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 이야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뜻에서 짠 프레임이고요.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부위원장의 수수방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지금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상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무 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 애도 시연치 않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 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상립하지 않은 것은 이건 폐르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없습니다. 정치인 이전의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죽음마저 정치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십니까? 들어가세요. 네. 총리님 나오세요. 우선.